네, 이 작품은요. 가장 동양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인 모티브를 가져다가 같이 접목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. 옛날 궁중 잔치에 보면 언제나 꽃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화준을 여기에다 가져와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헝겊에서 모양을 오려낸 것을 배경으로 깔아서 세계 대비를 통해서 즐거운 잔치를 표현하여 보았습니다. 이번 저희 작가협회 전시회 이 작품에 축하하는 의미로 가장 현대적인 것을 표현하여 보았습니다.